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레이디비의 문예였습니다.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.